경기도가 성평등 옴부지만 설치를 위해 준비 전담 조직을 꾸렸습니다. 성평등 옴부지만은 도와 시군, 공공기관 등에서 발생한 성차별과 성폭력 피해 사례에 대해 상담하고 조사하는 기구로 직접 피의기관에 시정 조치를 내리고 재발 방지 권고안을 마련합니다. 전담 조직은 하반기 옴부지만 구성을 목표로 관련 조례 개정과 더불어 경기도 성평등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맡습니다. 전담 조직은 하반기 옴부지만 공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등의 업무